여러분 안녕하세요. 강남파고단 스타토익의 엘시진리 켈리정입니다. 여러분 요즘 가장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 파트가 역시나 Part 2일 겁니다. 자, Part 2는요. 사실 해석이 안 되면 굉장히 멘붕이 오는데 사실 여러분 해석 없이도 문제 풀 수 있어요. Part 1과 마찬가지로 Part 2도 정답을 찾는 파트가 아니라 오답을 버리는 파트거든요. 여러분 오답은 어떤 식으로만 딱 기억하시면 되냐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. 시제주어가 불일치되었다면 오답 유사 발음 연상어의가 나오면 오답 육하원칙의 Yes, No, Show, Of Course가 나온다면 바로 오답 사실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신다면 게임 끝납니다. 자, 이것만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문제 들어보도록 할까요? 자, Q 여러분 공식을 아는데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. 그쵸? 근데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귀를 믿으세요. 귀를 믿어요. 너와 나 사이의 대화에 뜬금없는 희나 시가 나온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. A번 사실상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A번을 못 알아들어도 사실은 시만 들어도 바로 오답으로 제낄 수 있었어야죠. 너와 나 사이의 대화에 시인데 빨리 버려. 자, 그러면 B번을 못 알아들었다고 친다면 B번은 일단 삼각형 하시고요. 그러면 C번을 딱 들어보니까 C번의 의미 없는 반복 Party, Party 발음이 반복되고 있죠? 이렇게 발음이 반복되는 걸 바로 우리가 유사 발음 오답, 함정이다 라고 불러줍니다. 여러분 오답을 버리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파트 2, 30문제 다 맞히실 수 있게 될 겁니다. 버리는 연습하세요.